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습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이 지금처럼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경위를 생각해보면 세상에 사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재임 중에 공경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재임 이후에도 공경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할 때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집권 세력의 인식입니다. 지금처럼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이 초유의 선거 부정사건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26일입니다. 바로 그날이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시기입니다. 11월 26일자 울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상일보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울산지검은 11월 26일 날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의혹 관련 수사를 총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들에 의해서 고소고발당했던 황운하 현재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상일보 보도는 계속됩니다.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들에게 고소고발당했던 황운하 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완전히 이첩했다는 거죠.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정치 사건을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수사 2부의 황청장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사건 이첩 전후부터 집권 세력의 핵심 관계자들은 검찰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혹은 정치검찰이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명렬하게 반발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파들의 특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리를 만들면 그 논리를 마치 테이프 털어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논리를 만들 때 진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조차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양심의 가책이나 그리킴을 느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합리화할 수 있던 것입니다. 울산 사건의 공소장이 공개되어서 사건의 실제적 진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 때 1월 29일 날 검찰 소환을 앞둔 울산 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서 아주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윤석열 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자아 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검찰 출투를 바로 앞둔 시점에 임종석 씨가 올린 페이스북의 글인데 그때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울산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청와대에서 하명수사와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대부분 다 공유되고 있는 상태는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검찰에 비해서 기획수사다. 기획수사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12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의 하명수사,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명수사에만 초점이 맞춰졌지 청와대의 개입에 대한 부분은 좀 모호했습니다. 여당의 항의가 계속해서 거세지니까 12월 5일에는 강남일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국회를 방문해서 수사 시작 시점 그리고 불가피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여당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울산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경위입니다. 비슷한 주제의 방송을 제가 한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추가적인 그런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더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오랫동안 청와대와 주고받은 그런 지시와 보고문건을 검찰에 처음에는 제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 10월 달에 관련 자료를 모두 검찰에 제출해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찰로부터 넘어온 이 문건을 확인한 이상은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확인하고도 덮으면 바로 당사자가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팀 내부 관계자들은 제출 자료가 갖고 있는 그 폭발력 시발성 때문에 경찰이 왜 우리에게 이런 자료까지 넘기냐 이런 의문과 놀라움이 교차되는 굉장히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추가적인 취재에 의해서 밝힌 새로운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3월 울산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선거개입 수사에 착수합니다. 착수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쪽자리 첩보문건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김기현 수사기록 가운데서 수사 착수 근거로 붙어있던 내쪽자리 첩보문건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의혹이라는 제목의 내쪽자리 첩보문건에 주목하게 됩니다. 문건에는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 동생 처가의 비위까지 상세히 적혀있었고 죄명같은 법률용어도 있었습니다. 울산지검은 문건의 출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그냥 서울에서 제보가 왔을 뿐이다 이렇게 둘러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믿지 않았죠. 본능적인 그 사람들은 촉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명히 첩보문건은 울산지역 사정을 잘 알고 동시에 법률용어에 익숙한 또는 때로는 수사기관에 근무했을 법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쓸 수 없는 첩보문건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협조를 거부하니까 검찰은 공문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문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허위공무수 작성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은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낯선 마침내 수사가 시작된 게 2019년 3월이고 두 달 뒤에는 2019년 5월에 돼가지고 경찰은 검찰의 문건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해당 문건을 이첩받았다는 그런 답변서를 보냅니다. 김기현 수사팀 관계자들은 깜짝 놀라죠. 이것이 바로 경찰의 공문으로 왔었기 때문에 검찰이 요구한 청와대와 울산경찰청이 주고받은 지시보거문건 요청을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로 요구를 했지만 계속 뭉개인 거죠.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10월에 돼서야 뭉개다가 뭉개다가 경찰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관련 문건들 전부를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수사관들은 마치 퍼즐을 맡았지 하나씩 사실을 하기만 하면서 결국은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데 사안 자체가 너무 중대하니까 그리고 또 울산경찰청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11월 26일 날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체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하면서 결국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청와대 개입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집권 세력의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도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한 목소리로 변명하는 것은 기획수사입니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획수사를 단행했다. 그건 절대 거짓말인 거죠. 임종석 씨의 이번 발언을 보면서도 좌파 인사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구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건 조국이 또 마찬가지죠. 아주 우연히 시작된 사건입니다. 전혀 기획수사하고는 관계없죠. 검찰로서는 경찰이 보낸 관련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는 덮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직무유기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사건 수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울산 사건이 달려온 셈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에 그 능숙한 거짓말. 너무 명백한 사실을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 놀랍고 그다음에 관련 서류를 조국 위하 청와대 막강한 비서팀들이 울산 선거를 마친 다음에 관련된 서류를 조직적으로 왜 파괴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 자체도 이 양반들이 너무 안심하지 않았느냐. 너 이제 끝났다 이렇게 너무 자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앞으로 정권의 운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으로 비하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임종석 실장이 1월 29일 날 검찰 소환을 앞두고 뻔뻔한 거짓말.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획수사를 했다. 이런 걸 보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좌파들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면 다른 국정 전반에 관해서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를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2월 14일 날 방송됐던 검찰 수사 본질을 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진아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문재인이 지시했던 임종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잃고 선거 개입을 했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팩다는 임종석이 했던 그 처건들이 연대적 책임은 문 대통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용했던 묵시적 천탁, 묵시적 권한 남용 이런 잣대로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청와대 8개 부서가 개입할 정도로 조직적 선거 개입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90% 이상 넘는 분들이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진아님의 의견은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지시하지 않았던 그건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밀어넣을 때 사용한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청탁, 묵시적 권한 남용 이런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문 대통령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박진아님의 의견은 동일 잣대를 적용하면 임종석이 했던 아니면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전혀 중요하지 않고 문 대통령은 결국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박진아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 후원자로 등록하시게 되면 댓글과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사 문제는 공병호TV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 개발, 자기 성장, 그리고 자기 경영과 같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부분에 관해서는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 경영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게 많이 권하셔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